정지용길입니다. 불광역 부근입니다. 2022년 5월 29일 2042일차입니다. 1일년보 1132일, 플로우프리 1721일입니다. 정지용길은 불광역 부근에 있구요. 토요일 아침에는 불광역, 중심에는 숙명여대, 저녁에는 평창동에서 걸었습니다. 조각걱기로 만보를 채웠습니다. 불광역 부근이구요. 정지용길 표시가 있죠. 불광역 골목입니다. 정지용길은 300미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낮술 환영 이거는 숙명여대구요. 이거는 평창동 사진입니다. 평창터 이런거 있네요. 평창육교 오늘은 일요일이구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5월 29일 42일차 고맙습니다. 5월 30일